오늘은 마운트올리브라는 동네에 왔구요 마운트올리브는 저희가 1년에 여러 번 오는 곳인데 집에서는 한 50분정도 걸리고 그냥 동네가 되게 좋고 행사도 많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여기 터키 브룩팍 오늘은 그냥 작게 타원에서 하는 블락파리 오늘은 가족 행사 조그맣게 하는 블락파리고 다음번에 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왔던 알바 학생이 지금 앞에 보고있고 여기 몬스터트럭 타러왔습니다 몬스터트럭 처음 타봅니다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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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커 자기가 돈 줘 우와 바퀴봐 내 키만 해 봐봐 내 키만 해 어 게단부터 흔들려 Belty 자 이거 봐봐 오 운전자 샀어 와 재밌겠다 렛츠고 오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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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멘 It'sbee's not much Help! Help me!! Help me!! 마음의 삐치고 마지막으로 너무 웃어가지고 배 아파 나 힘썼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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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뼈 아파 오 대박 진짜 재밌었어 아니 아 아파 갈비뼈 너무 아파 같이 담고 봐 얘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 얘가 너무 웃겨가지고 배 아파 엄청 무서워했어 아 진짜 재밌었다 아 진짜 재밌었어 감사합니다 10불 10불인데 10불인데 어어 월드잇 월드잇 놀이기고 타는 것 같았어 어 대박 그리고 꽤 길게 탔고 아 다음 노는 것보다 타니까 훨씬 더 많아 어 훨씬 더 어어 아 꼭 타보길 모두들 아 이거 타러 한번 오세요 여기 마음 돌리면 아 진짜 아빠